안녕하세요 마이클측입니다. 오전에 삼성페이 추천 관련해서 올려드렸었죠 추천 코드를 입력하면 편의점 2000원 대상이고 다른 사람을 추천을 안해도 추천 코드 입력하면 추천만 하면 GS편의점 100% 2000원 대상이구요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시작한 거고 삼성에서 하는 거니까 쉽게 마감되지는 않을 거구요 이벤트는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벤트 하단에 삼성페이 친구 추천 이벤트 이걸 누르면 되구요 이벤트 참여하기에서 참여하면 되는데 추천 코드는 이벤트 페이지 내에서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추천 코드 입력하기 여기를 눌러서 입력하면 되구요 타인을 추천할 필요 없이 타인 추천에서 많이 추천을 받으면 경품을 주는데 GS 쿠폰 2000원짜리 받으려면 타인의 추천 코드만 그냥 입력하면 대상이 된다고 나와있구요 이벤트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나왔는데 GS25 모바일 삼성권 1회 이상 추천 시 타인을 추천을 하면 GS 모바일 2000원 쿠폰이 되니까 굳이 타인을 추천할 필요는 없구요 추천 기존 신규 회원 기존 회원 모두 참여가 가능하니까 2000원을 받으면 되겠죠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사용 안하는 분들은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고맙습니다